자 대표님 본격적으로 뱅에돔 채비를 알려주시겠다고요? 네 오늘은 제주도 뱅에돔 생활 낚시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가까운 포구에 자제분과 같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뱅에돔 채비 한번 준비해봤고요 채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용한 준비물은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1.25대 정도의 강도를 보이는 그 다음에 릴 줄이 감겨있는 릴 그리고 어신을 받을 수 있는 찌가 있어야겠죠 특히 바다 낚시는 구멍찌 구멍찌가 필요하고요 어신은 물고기 신호 물고기가 이렇게 입질을 하면 신호를 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전달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쑥 들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끌고 가기도 하거든요 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고기가 입에 걸려야 되는 또 미끼를 낄 수 있는 이런 바늘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수웃기라고 합니다 조수웃기 그러니까 조류를 타고 다니면서 이 바늘을 미끼 낀 바늘을 물고기 입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주 작긴 하지만 조수웃기 그리고 릴에 감겨져 있는 게 원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외우실 때 원래 줄 원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고기 바늘을 묶는 목줄이라고 합니다 이 목줄이 필요하시는데 그냥 이걸 외우실 적에는 물고기 목을 매 버리지 않아요 갑자기 그래서 물고기 목숨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다 끝입니다 그다음에 자를 수 있는 가위인데요 정말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요 특히 뱅에돔 채밀은 그리고 원줄과 목줄을 연결할 때는 뱅에돔은 100% 직결을 합니다 직결이 뭔지 만약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직결은 줄과 줄을 서로 묶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줄과 원줄과 목줄을 중간에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할 텐데 보통은 이렇게 도래를 써요 도래 회전 도래 돌아가는 도래를 쓰는데 뱅에돔은 굉장히 예민하고 물 위에 뜨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뱅에돔은 당연히 밑밥을 좀 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 분 한 번 해보셨잖아요 학공채 할 적에도 밑밥을 주면 뱅에돔은 조금씩 먹다 보면 부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부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장도 들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결을 하는 겁니다 줄과 줄을 묶어서 그런 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도래 장치들이 들어가면 그게 또 이물감을 느낀다고 해요 또 이물감이 궁금하시죠 이물감은 다르게 느끼는 감각? 뭔가 좀 다르다 본인이 이렇게 받아 먹던 뿌려주는 밑밥하고 바늘하고 무게감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고 느끼면 뱅에돔은 예민해서 입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낚시 채비긴 하지만 뱅에돔을 잡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이물감 없는 세팅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로드 로드라고 하고요 보통 낚시대라고 하죠 로드에 이렇게 릴을 끼는 항상 이렇게 끼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릴이 앉는다고 해서 릴 시트라고 해요 외우고 싶죠? 릴이 앉는 자리에요 릴 시트 릴 시트 중에서도 이거는 스크류형이에요 놀려서 뱅글뱅글 돌려가서 조여주는데 이런 형도 있고 아니면 버튼처럼 이렇게 딱딱하는 이런 버클형도 있긴 한데 스크류형이 아무래도 중간에 유격이 덜 생깁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건들건들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시 스크류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낚시대의 릴을 고정시켜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 고정시켜주셔야 돼요 완전 건들건들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이 베일이라고 해요 이 베일을 여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껴놨던 그 원추를 빼시는데 베일을 열고 이걸 빼셔야 이건 라인 롤러라고 합니다 라인이 돌아가거든요 이걸로 여기에 걸려요 근데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 빼고 안 빼고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채비를 다 하고 놨는데 걸리는 게 없죠 줄이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일 안에다가 베일 안에다가 원추를 넣고 그 다음에 빼라 그래야지만 걸린다 나중에 채비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원추를 새 걸 감아 드렸더니 줄줄 풀려요 나중에 지나면 좀 파마를 생길 겁니다 지금 새 거면 이렇게 줄줄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여기다 끼셔라 줄이 이게 초보자 채비라 좀 잘 보이는 줄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물고기는 너무 주황색이나 흰색이나 잘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로시오 난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물색이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들한테는 안 보여서 사실은 더 좋아요 어쨌든 손맛보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줄을 빼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있게 빼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요거에 가이드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캡이 씌우다는 뜻이잖아요 이 가이드는 한자가 줄었어요 가이드 링 링이 있거든요 줄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가이드 링을 보호해주는 캡이다 뚜껑이다 해서 가이드캡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이드 링캡이로 하면 이해하기 빠른데 그냥 가이드 링캡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가이드캡이라고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참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뚫려있는 침 같은 게 있는데 가이드캡에는 항상 이게 달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갯바위 낚시는 이거를 하나하나 빼서 이 줄에다 넣으려면 참 넣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12개예요 가이드 링은 웬만한 낚실때는 기본이 12개인데 12개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회사에서 가이드 링이 부러지지도 않게 이렇게 보호도 하면서 평소에는 보호도 해주면서 이거 빠지면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낚시챱이를 하실 때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그냥 쭉 빼면 빠지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 풀으시고 쭉 빼면 여기 주인이 들어가요 편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터치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빼놓고 일단 챱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를 줄을 통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끼는 건 바로 찌예요 찌를 바로 끼는데 원래 낚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전체를 다 훑는 전층 낚시 같은 말입니다 전층 낚시 전유동 낚시가 있고요 수심을 딱 일정하게 정해서 나는 2m에서 고기를 잡겠다 물고기 노는 유형층이 다르거든요 어종에 따라서 그래서 고정을 하는 반유동 장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다 고정 장치를 하면 쭉 가다가 딱 멈추겠죠 그래서 요 위에를 묶어주는 걸 면사매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걸리게 하는 건데 뱅에 두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찌를 같이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반대로 위에 걸림이 없으면 이 구멍 안으로 물고기 입질이 쭉 빠지기 때문에 이물감을 안 느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해가 하실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위에 고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술술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고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직벽에서 내린다면 줄줄 내려가도 이런 논리예요 전유동 낚시를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줄을 넣잖아요 그러면 꼭대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한다면 줄줄 내려가겠죠 그런데 물은 반드시 한 30m 건에다 멀리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 잠기고 원줄이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원줄이 잠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쑥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유동은 내리는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유동을 하시라는 거죠 추천해요 반유동? 나 어려워 반유동 할래 혹시나 줄줄 내려가서 바늘이 바닥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립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원줄이 물을 눌러주기 때문에 찌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지 않는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고 자 찌를 끼실 적에는 찌는 항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반드시 일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꼽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그래서 글씨를 보시면 돼요 찌가 어디가 위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글씨가 보면 글씨가 이렇게 된 곳에 이렇게 꼽으시라는 거죠 반대로 꼽지 말고 근데 이 찌는 좀 헷갈리게 됐네요 원래 시인성을 좋게 해서 이런 주황색이나 형광색이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또 반대네요 보니까 뭐 이런 찌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조수기입니다 근데 조수기는 끼시는 요령이 있어요 조수기는 이렇게 중간에 고정장치는 고정장치가 있고요 아래 끼는 아래 조수기가 있고 표현을 구제하자면 위에 끼는 위에 조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꼽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시 이렇게 요걸 그게 아래 조수기예요? 아 요게 위에 조수기 자 구멍을 꼽으실 때도 넓은 데다 꼽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껴 볼게요 이걸 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위에 먼저 끼시고 그 다음에 고정장치를 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조수기를 또 작은 조수기를 약간 삼각형이죠 삼각형 모양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끼시고 그것도 넓은 데가 들어간 거예요 예 맞아요 넓은 데가 위로 가고 이렇게 딱 삼각형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고정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장치를 위에 보다 끼든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끼고 아래를 끼시면 되는데 여기 홈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줄을 딱 당기면 이 홈으로 줄이 딱 들어가요 그냥 낄 적에는 편하게 이렇게 양쪽을 다 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꼈잖아요 끼고 난 다음에 그냥 쭉 당기면 홈에 여기 딱 박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홈에 맞춰서 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직결을 해야 되는데 남은 원줄에 목줄 바늘을 묶을 줄을 직결해야 되는데 뱅에돔은 3m 곡이라고 했잖아요 목줄 길이를 보통 3m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적에 사람 한 발 저는 좀 팔이 긴 긴팔 원숭이과 하거든요 저는 진짜 팔이 길어요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쭉 피면 1m 50 정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발 정도 보통 하죠 이렇게 두 발 그럼 3m 잖아요 근데 낚시대가 제가 초보자분이시기 때문에 5m의 세팅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표준은 5m 30인데 3cm만 줄어도 뭐랄까 조작 능력이 좀 편해요 나중에 실력이 느리시면 5m 30을 좀 하셔도 되고 요즘엔 또 좀 짧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5m도 수상력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3m에 끊었고요 직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 또 묶는 또 그게 있잖아요 낭비가 되니까 조금만 더 한 20cm 자방 정도 할게요 직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원줄과 목줄을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줄과 중개 연결하는 직결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팔자 직결법하고 전차 매듭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는 팔자가 편하실 거예요 양쪽 줄을 이렇게 잡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요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굉장히 편해요 손가락을 넣어요 두 손가락 하나 둘 세 번만 감싸주고요 가운데 줄이 있죠 두 개의 남았던 줄을 잡아요 그리고 구멍에다가 쭉 빼요 그냥 이렇게 쭉 빼요 뺐죠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팔자 하면요 이렇게 팔자예요 팔자 그려주잖아요 팔자 이거를 그냥 당겨줘요 이렇게 팔자죠 아직도 대신 마지막에 갔을 적에는 침을 한번 더럽지만 묻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찰렬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 거기에 조여지면서 거기가 결점이 생기는 거죠 뚝 끊어져요 이거를 전문용어는 결절 강도라고 해요 묶이는데 강도가 약해지는데 결절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절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고 끝에 쯤 왔을 때는 이 줄이 네 가닥이 됐잖아요 타이어 홀이 조일 적에 조일 적에 이렇게 순서대로 안 조이잖아요 한쪽이 뜨니까 그래서 이쪽 조이고 이쪽 조이고 이렇게 엇갈려 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재밌죠 여기 졸리고 반대편 당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꽉 조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꽉 조여가는 게 끝에까지 다 몰아놓고 마지막에 최대 마찰이 안 생기게 침도 묻혀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이라니까 지그시 이렇게 하면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줄이 두 줄이 이렇게 남으실 거예요 그럼 남은 줄을 그냥 어느 정도 끊느냐 한 1cm 정도 남은 줄을 어느 정도 끊느냐 1cm 정도 딱 끊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결 부위와 직결 부위와 조수계의 간격이 얼마나 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15cm 정도가 가장 적극답해요 이렇게 요정도가 요게 가장 자연스럽게 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줄이 이 줄도 굉장히 얇고요 1.75 정도 되고 목줄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다가 도레를 달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장이 발생을 해요 파장도 발생하고 꺾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도레가 뭐라고 하셨죠? 도레 도레 그 도르래 왜 회전 도르래 여기는 보통 롤롱 도레를 달아서 도레에다 묶고 여기도 도레에다 묶는 거예요 구멍에다 한마디로 근데 거기다 연결하면 좋기는 하죠 왜냐면 광도가 지금 이 결정광보다는 아무래도 도레에 묶는 게 더 좋긴 한데 단점이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무게감 있는 게 생겨서 꺾임이 발생하고 지금처럼 줄이 하나처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채비가 안정되지 못해서 입지를 덜 받아요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100% 직결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팔자형 직결 매듭 그리고 전차 매듭은 자료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묶어놨으니까 일단은 팔자 매듭 굉장히 쉽죠 빙글빙글해서 쭉 빼면 되니까 뺐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바늘 묶어드리는 거 바늘 묶어드리는 거는 잘 촬영하신 영상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그냥 채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을 묶는 방법은요 바늘 종류 바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뱅에돔이니까 이거 뱅에돔 전용 바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자중이 적게 나가는 아주 가벼운 바늘이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작은 사이즈도 입에 쑥 빨려서 들어가게 좀 많은 조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바늘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바늘을 묶는 요령은 정말 간단해요 한쪽을 좀 이렇게 고정시키시고 한쪽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고 나머지를 빙글빙글 돌리는 방법이에요 줄을 밑에다 담고 줄을 밑에다 달고 그 위에다 바늘을 얹고요 바늘을 얹고 잡은 상태에서 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남겨야 됩니다 초보 때는 왜냐하면 짧게 하면 묶기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뱅글뱅글 한 바퀴 두 바퀴 최소 몇 바퀴 최소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정도면 딱 좋아요 지금 네 번 돌렸죠 네 번 네 번 돌렸죠 이렇게 잡고 다섯 번 빙글빙글 이거를 바늘 돌리는 바늘 묶는 방법 중에 외측 돌리기라고 해요 바깥으로 막 빙빙 돌리니까 근데 돌리는 거는 바늘의 크기와 목줄의 비율에 따라서 좀 횟수는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여섯 바퀴 최대 아홉 바퀴 이상은 감지 마라 라는 게 그냥 통래예요 자 일단은 돌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주고 또 침을 묻힙니다 침을 많이 묻혀요 이렇게 마찰열 때문에 그래요 물을 묻히면 안 돼요? 물을 옆에다 놓고 하셔도 되는데 물을 뭐 떠놓고 하진 않으니까 물을 묻혀도 되죠 아니면 좀 살살 묻고 살살 묻고 저처럼 꽉 안정고 살살 묻고서 당길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왜 묻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구멍에다가 바늘을 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기거든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줄이 이렇게 묶어지죠 살짝 근데 반드시 바늘이 여기 귀라고 해요 끝부분을 귀라고 하는데 위쪽으로 묶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뒤쪽으로 묶으면 이거 날카로도 또 끊어져요 그래서 위로 묶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끝에다 몰아놓고 이만 쫙 당기면 단단하게 조여져요 이렇게 주의할 거는 여기서 만지작거리거나 잘못하면 이 밑에 줄이 이렇게 꼬여요 그럼 뱅에돈 안 묵니다 여기가 이렇게 꾸불꾸불하면 지금 제가 묶은 것처럼 남는 부분은 한 5mm 정도 자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뱅에돈은 아무래도 얇은 줄을 쓰면 의심을 덜해서 더 자주 입질을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가벼운 줄과 작은 바늘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6호 바늘이면 작은 바늘은 아니에요 저는 5호 바늘로도 다 대물을 잡아요 40cm도 큰 대물을 쓰러 대물을 하거든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생활낚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뭐 우리 낚시꾼들은 다 낚시대 끊고 접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다시 묶고 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초보자 분이시니까 쉽게 세팅하는 거 끝에다가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가이드캡을 이게 드랙이라고 하는데 낚시 구성용품 중에 드랙의 성능은 이렇게 하면 풀리고 시계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잠겨요 잘 안 풀려요 근데 이걸 왜 조절하냐 물고기가 큰 게 잡혔는데 만약에 드랙을 잠궈놨다 그러면 줄이 앓지 않아요 그럼 인장 땅 터지죠 그냥 근데 적절하게 풀어놓으면 고기가 적절하게 풀리면서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드랙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드랙 성능이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은요 이걸 여러 번 감겨야 드랙 조절이 되고 싸구려들은 두 번만 감으면 그냥 끝나요 드랙 조절을 세밀하게 못하는데 이건 좀 세밀한 일이에요 차로 따진 기어 같은 거 그렇죠 자전거 치면 기어가 많은 거 기어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릴은 세르데이트라고 유명 모델이기도 하고 해서 괜찮은 일이라 지금 드랙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드랙을 항상 풀어놓으셔라 왜 풀어놓느냐 체비를 지금 정렬을 해놓을 건데 집을 이렇게 항상 이동을 할 때 낚시대를 옮기거나 보관할 적에는 지금처럼 체비를 해놓지는 않지만 초보자분은 한동안 체비하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하고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드랙을 풀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데가 걸려서 이렇게 휘면 뚝 부러져요 이렇게 하면 드랙이 잡아주는데 만약에 이걸 꽉 해놓으면 뚝 부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드랙은 좀 하지만 낚시 시작할 때 잠그셔야 됩니다 드랙은 어느 정도 잠그냐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대상 어종 내가 나오는 내가 가려는 포인트의 물고기의 크기를 좀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이 정도 좀 세게 땡기면 풀리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풀어놔야 되고요 그런데 가이드캡을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가이드캡을 이 줄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끼시고요 끼시고 끼시고 난 다음에 이건 요령이에요 만찬 씨도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얘를 이렇게 쭉 빼서 가이드에다 이렇게 걸고 빼고 걸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고무링 하나 달아놨잖아요 쭉 빼서 고무링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바늘만 조심하시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죠 그래서 안 그래지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사실 물고기가 이렇게 입질을 하다 보면 바늘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 목줄을 이렇게 물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까끌까끌해서 여기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낚시꾼은 그냥 100% 다시 묶어요 금방 금방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또는 집에서 좀 안정적인 공간에 이렇게 딱 세팅해 놔서 들고 가서 잘 펴서 낚시하다가 낚시는 바람 불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현장에서 묶는 게 처음에는 초보 때는 쉽지 않으시니까 집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다니시다가 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안 끊어지면 집에 와서 판판하게 잘 이렇게 묶었다가 한동안 이렇게 세팅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채비는 끝났고요 찌는 뱅에돔 전용 찌 제로 찌입니다 제로 찌 근데 조건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면 이 제로 찌가 밀려 늘어오기도 하고 조류가 흘러서 앞으로 가게 되면 제로 찌인데 너무 채비가 뜨기 때문에 중간에 목줄에다 봉도를 달고 할 텐데 그거는 이번 주말에 PD님 아드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뭐 어쨌든 같이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뭐 날씨 잘 봐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갔다 올 건데 그때 자세한 것도 설명 드리면 아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1회로 다 끝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요번 이제 수온도 많이 올라왔고 뱅에돔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요번 주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PD님과 같이 가서 또 즐거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채비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간단하게 세팅하시는 것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비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